김우영 앞쪽으로 라인이 조금 바뀌었고요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수비 네 테러유리 빠른데요 레프리 손이 올라가 있습니다 테러유리 테러유리 들어갔습니다 테러유리가 결국 오늘 먼저 골을 뽑아냅니다 네 테러유리 선수 워낙 빠르고 개인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제도 또 단독 찬스도 한번 만들었었고 본인이 스피드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 센터 라인 부분에서 일단 김펌스 선수의 위치 선정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또 턱이 살짝 굴절되면서 들어갔거든요 일단 가운데 공간까지 또 테러유리에게 허락을 했다는 게 실점을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테러유리 선수의 선제골 올 시즌 자신의 다섯 번째 골이었습니다 최근 9경기에서만 4골 구도음을 기록하고 있는 테러유리 선수네요 아이젠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